안녕하세요. 너도 초보, 나도 초보. 돌려줘 내 니들에 니들입니다. 오늘은 머신의 그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람들마다 쓰는 그리법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어떤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처음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되는 거예요. 막 해보려고 해도 뭔가 삑사리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선두자 일직선으로 거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리법이 잘못돼서 그렇더라고요. 그리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잡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그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머신을 단순히 펜을 잡는 것처럼 잡는 거예요. 이렇게 펜을 잡는 것처럼 잡고 이렇게 하다보면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찌르는지 이렇게 됐다. 깊이 들어갔다가 얕게 들어갔다. 깊이 들어갔다가 얕게 들어갔다. 처음에 하실 때 깊이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이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럼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바늘의 깊이를 바늘의 깊이를 얕게 조정해 주시고요. 직접 대고 움직여 주시면 들어가는 바늘의 깊이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 팁을 바닥에 완전 붙이시고 이렇게 그어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펜을 잡듯이 잡고 팁의 뒷부분에 세 번째 손가락을 받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손가락을 받쳐서 문신을 하게 되면 팁은 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 번째 손가락이 피부에 닿아 있고 이걸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터치가 가능합니다. 세 손가락을 머신을 잡으시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피부 표면에 대하시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릴 그립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신을 잡고 새끼 손가락으로 바닥을 받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새끼 손가락으로 바닥을 받치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새끼 손가락이 기준선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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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자 오늘은 머신의 그립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립법에 정답은 없어요. 연습하실 때 자기 손에 맞는 가장 편한 그립법을 찾으셔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저는 네 번째 손가락을 기준으로 쓰는 이 그립법을 지금 가장 선호하고 있어요. 이게 제 손에 가장 잘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연습을 하실 때 자기 손에 가장 잘 맞는 그립법을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the